한글자막 by 한효정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집회, 후쿠시마 오이무수 방문 반대 집회 그리고 노동자들의 생존 코드쟁, 노동 탄압 반대 투쟁이 있는 거죠 이것이 이번 주 토요일날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야당까지 결합을 하면 훨씬 파괴들이 커지는데 지난 토요일날 원래 민당 집회가 추진했는데 한텀 쉬고 이번 주 토요일날, 다가오는 토요일날 4시에 7월 9일이 되겠네요 7월 1일 시청에서 숭내문 대로에 아마 민주당이 서울 수도권이 가장 당원들 활기차고 또 이슈의 중심이기 때문에 작년 10월 10일에도 제가 민주당이랑 촛불집회가 1부, 2부처럼 해서 같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공동주체는 아니어도 그때 처음으로 서울 도심에 3, 40만 명이 넘어선 적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들어서서 최대 규모 집회가 됐는데 아마 이번 토요일날이 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집회가 4시부터 대규모로 있고 시청하고 숭내문 사이에서요 그럼 6시에 촛불행동에 집회가 또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날이 더워지고 밤이 길어져서 6시로 네, 낮이 길어져서 6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4시, 6시 두 개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100번의 유튜브 시청도 좋지만 한 번의 집회가 더 낫다 백유, 부려, 일, 집이라는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많이 나오시고요 지난주 토요일도 집회만 하는 것보다는 좀 시내를 행진하고 젊은이들 만나러 가자 홍대 신촌 쪽으로 행진했는데 진짜 많이도 오셨고 우리 오마이티 보셨겠지만 홍대 신촌 쪽 가니까 젊은이들 호응을 또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10대, 20대, 30대, 40대 사이에서는 거의 지지율이 뭐 10% 안팎이 오르니까 거기에다가 수능 대란 때문에 와, 이건 진짜 아마 여론조사에서도 지난 주말에 뉴스토마트에서 많이 떨어진 걸로 나왔는데 이건 고2, 고3, 반수, 제수, 3수, 4수생들 그리고 그 학부모님들 학교 현장 교사, 교직원들 모두한테 엄청난 악영향이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방송에서 일부 짚었는데 그 사이에 더 악화된 거예요 뭐, 윤석열이 입시 전문가라는 와, 어떻게 교육부 장관이나 수사를 해봤으니까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여러분, 제가 살다 살다 이런 지로기만은 처음 봤습니다 윤석열이 명백히 실수하고 오바를 했으면 대통령님, 설리는 정책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충언해야 될 자들이 여당이 그래도 행정, 입법부로, 생정부로 그렇게 견제를 와, 지로기만 사슴을 말이라고 했다는 진나라 때 환관, 조고처럼 그게 아니야 윤석열이 입시 최고 전문가 교육부 장관도 자기가 깜짝 놀랄 정도로 하잖아요 배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장관이 배울 정도로 전문가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데 이 사람이 입시 전문가 있습니다 지금 저도 고3 딸이 있고요 사실은 아이가 고2나 고3이어도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재력과 어머니의 노력, 아버지의 무관심이 어우러져가지고 아이가 이른바 좋은 데 간다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정말 입시가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잠깐 들여다봐도 쉽지가 않아요 요즘 수시나 정시 그리고 수능 제도에 대해서는요 윤석열 씨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한 번이라도 입시 정책을 달아본 적이 있습니까 관심 있게 본 적이 있겠습니다 수사를 해봤다고 그 입시 부정 수사라는 것도 얼마나 해봤겠습니까 아주 극힐을 뵀고요 여러분 입시 부정은 대부분 수능 부정이 아닌 거 아시죠 대부분 뭐냐면 옛날에 돈 받고 정원회로 입학시켜주거나 합격자 뒤바뀌게 하는 거잖아요 돈 받고 부정 비리 수사인데 또는 총장이나 이사장의 특수관계인들 이거하고 수능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보니까 오늘 오후에 교육부가 킬러문항 사례를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학교에서 배워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 이거 안 된다 이거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당위성,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킬러문항까지 3년 치를 공개한다고 하는데 이거 이런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정에서 이게 무슨 지금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핵심 아젠다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NGO가 있어요 또 전교조도 있고 다 오랫동안 가급적이면 공교육 범위 내에서 문제를 내야 된다 다만 대학 수능이라는 게 수학능력 시험이잖아요 그냥 달달해온 시험 보는 학력고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창의력이라든지 은용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지는 융합형, 비문학 지문 이런 게 있는 거죠 그게 학력고사랑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차이점이죠 근데 수능의 본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면 정말 너무나 안이도가 높아가지고 애지간히 공부해도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나와서 사교육이 의존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그걸 지적을 하려면 국정 100대 과제 같은 데 포함시켜서요 당장 올해 수능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올해 내년까지는 지금 기조들을 하고 예를 들면 3년이나 4년 후에 그때는 좀 물수능은 또 변별력이 없다는 문제도 있고 등급이 1등급이 너무 많아지고 2등급이 아예 없어지는 문제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고3 딸이라든지 우리 고2 고3 자재도 있는 학부모들하고 대화 좀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물수능으로 와도 더 나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수능 한다고 해서 사교육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사교육이라는 것은 대학 서열화와 그다음에 입시 제도 자체에서 지금 이게 야기되는 거거든요 특히 특목고나 자사고 이런 거 외고 이것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 사교육하는 게 됐고요 그렇죠? 국제중 국제고도 있고 보니까 이런 문제 오히려 지금 특목고 자사고 외고는 지금 사회적 합의가 없애자는 거였는데 살렸어요 더 살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교육 더 붙이키면서 갑자기 킬러 문항이 모든 게 문제인 것처럼 그렇죠 그다음에 수능 당국과 사교육 시장이 결탁되는 것처럼 매일 시장의 자유를 찬양하던 자들이 갑자기 사교육 시장의 자유를 지금 때려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고액 연봉자들이 있죠 사교육 강사들 불편하죠 저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그 사람들을 좌파 빨갱이로 골대 586 세력의 잔당으로 골대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그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언제적 일이냐면요 여러분 80년대 철학 학생운동하고 노동운동하고 사회운동을 했던 선배들이 있었죠 그분들이 감옥도 갔다 오고 한 번 두 번 사회 나오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 그 당시에 그래서 그나마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논리적인 사고를 갖췄잖아요 운동권들이니까 그래서 무슨 논술학원이나 입시학원에서 또 말은 잘하잖아요 운동권들이 전두환 노태우를 군사독재중권을 몰아내고 광주 삭살한 그러니까 이런 엄변이 뛰어난 운동권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그중에 일부가 강사나 학원을 만들어서 갖췄요 예를 들면 정봉주 전원이나 정청내 의원도 실제 학원장 출신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쯤인지 벌써 30년 연일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카르텔로 연결된 것처럼 지금 사교육이 마치 운동권들이 다 들어가 있고 잡바 빨갱이들이 있는 것처럼 그건 팩트가 아닙니다 지금 인기 강사들이 그동안 이야기한 거나 성향을 보면요 국민의힘 성향이지 민주당 성향은 아니에요 지금 고위 엠본 강사들 쭉 보면 성향이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리고 성향이 좀 일부 있으면 어쩌습니까 이게 참 희한한 방향 윤 대통령의 발언 공교육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것만 수능에 들어가야 하는 지문 얘기도 하면서 비문학 지문 지적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사실 고등교육부에 보면 4년 예고제가 있지 않습니다 법을 봐도 수능인학의 교육부 장관이 주관하는 시험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바꿀 때는 4년 예고를 통해서 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고등학교하고요 고3 가정은요 풍기박사는 완전 난리 났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저 토요일날 행진 갔다가 제가 마치 강남에 사는 지인들 모임에 갔어요 아이들이 다 학생들이에요 거기 모인 사람들 원래 성향은 국민의힘 쪽 가까운 사람도 있어요 용하고 난리 났어요 난리래요 지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혼란스럽죠 고3 학생 그다음에 수능 본 학생들 소리소리 인터뷰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아니 수능을 입시를 윤석열이 뭘 한다고 갑자기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마치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럼 올해 수능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킬러 문항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상치하게 물수능이 될 거라는 건데 물수능이다 그러면 다 1등급 돼버리면 2등급이 없어져버려요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킬러 문항은 없으니까 난이도를 좀 낮춘다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킬러 문항보다 난이도 낮은 문항이 뭔지로 사교육 시장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벌써 또 벌써 말고? 네 근데 사실은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 우리가 시험 봤을 때 수능 세대 아니시죠? 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그것도 그 힘들었다는 선지원 우시험 세대입니다 점수도 모르고 지원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는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점수로 알아야 지원할 거 많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독재정권 시대에 제의를 살았습니다 그냥 지원부터 하랍니다 시험도 안 봤는데 점수도 모르는데요 그때도 그것만으로도 난리가 났어요 난이도가 아니라 먼저 지원을 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힘들었던 시절인데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근데 그냥 이런데 제가 100번 청문을 양보해서 대통령이 우연히 들었다고 쳐요 지금 킬러 문항이 비문학 지문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야기했다는 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번에 한글을 깨우쳤는데 구걸에 가르치냐라는 유명한 망언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문학을 보면 감상평을 적을 수 있지 않는데 이미 수십 년 전에 하는 것도 이야기했잖아요 교과서가 필요 없다는 이 사안이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게 맞아요 그런데 누군가한테 들은 거죠 천공이든 건지는 김건희 씨한테 뭐 들은 거예요 지인한테 들어서 얘기하는 거겠죠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고생한 사람이 하나 있었나 봐요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즉흥적으로 독재적으로 지금 이야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올해나 내년 수능에는 지금 기조로 내주시고요 교육과정평가원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라고는 하지만 임기가 보장되어 계시니까 중도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하시되 다만 저도 한번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교육부 장관을 통해서 수능이 지금 나뉘어가 너무 높다는 교과서의 출제 경향이라든지 비문학 지문 문학인 국어 과제에서의 비문학 지문 나오냐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 하면서 한 3, 4년 코스로 좀 각계 전문가들하고 학부모 학생들 모아서 좀 개선해 보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이야기 제안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했으면 이런 혼란 없죠 그런데 지금 지나간 일이고 킬러 문항 오후에 발표가 되고 나면 킬러 문항 그런 식의 문항은 안 나오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가는 거죠 왜냐하면 지가 잘했다고 주장하고 입시 사과하고 없는 걸로 해야 되는데 지가 잘했다고 주장하고 지금 국민의힘하고 교육부 장관이 입시 최고 전문가로 지금 윤석열 각하를 떠받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각하의 말을 여기서 수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김정은보다 더해 내가 보니까 아예 이제 윤석열 각하의 말을 독재자의 말을 무조건 관찰시키기 위해서 제일 어려운 킬러 문항 하나 공개나 할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아 이건 너무 어렵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부 국민들은 윤석열 할 말 했네라는 평가는 얻을지 모르겠지만 사교육 시장은 엄청 논란이 생기고 사교육은 더 참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교육 경감 대책이라고 해서 킬러 문항 공개가 되는 것인데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가 있고 킬러 문항 사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수능을 봤던 세대인데 저는 다 세대가 다릅니다 안중호 소장과 예 그럼요 안중호 소장과 저는 수능 세대 저도 보면은 어려운 문제는 제쳐놓고 다른 문제 다 풀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시간 남은 프라이즈 라고 하는데 킬러 문항이 없고 이른바 중킬러 문항이 여러 개 생긴다 그럼 어떡해요 이거는 진짜 킬러 문항을 하나 제쳐놓고 몇 개 제쳐놓고 딴 거 다 풀어서 다 맞아도 좋은데 킬러 문항은 없지만은 중킬러 문항이 있으면 오히려 시간 부족하고 오히려 더 시간이 남아도 못 푸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더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지를 몰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년, 2년, 3수생은 3년, 제수생은 2년, 반수생도 1년 가까이 그다음에 지금 고2, 고3들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준비를 했잖아요 그동안 수능 관행대로 그렇죠 이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멘붕이고 혼란하겠어요 저도 주변의 고3들하고도 대화도 나눠봤어요 다 싫다 그런데요 다 욕한대요 다 싫다 이 상황이 윤석열이도 싫고 이 상황도 싫고 왜 이러는 거냐 도대체 우리한테 이런 반응이에요 아마 이건 여론조사로도 확인이 될 거예요 이건 아마 예를 들면 지지율이 지금 오늘 나왔나요? 지난 주말 뉴스토마토는 확 떨어졌거든요 리얼미터는 0.3%포인트 올랐습니다 리얼미터는 아직 반영이 안 됐나 보네요 리얼미터는 올랐어요 뉴스토마토는 지난 주말에 31%까지 떨어졌더라고요 31%까지 아마 이건 학교 현장만 따로 고2, 고3, 반수, 제수, 3수생들 그다음에 학교 교사들 학교 입시 관계자들만 여론조사하면 최악의 대통령으로 나올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고 다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교육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말 학교나 공교육 또는 EBS 교육 외에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것은 지양하긴 해야죠 그건 다 자고요 그렇게 가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지만 그거는 계속 얘기해 왔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대안을 냈죠 공교육 입시, 대학 서열화가 너무 극심해서 고2 때, 고3 때 공부 잘하는 것으로 평생 결정된 나라잖아요 이걸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대학을 안 가도 중졸이나 고졸들이 급여차별이나 평판차별을 덜 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과 함께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서울대가 있고 나머지 국공립대가 있는데 서열이 완전히 뚜렷하잖아요 프랑스 파리처럼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4대학 이렇게 완전히 대학 평준화를 시켜서 대학별로 특화시킨단 말이에요 전공을 그리고 대입 자격시험만 보는 거예요 고등학생 마쳤을 때 기본적으로 대학 갈 자격이 되는지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면 지금처럼 입시가 이렇게 사격이나 입시가 과외되겠습니까 근본적인... 지금은 서울대를 무조건 가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나머지... 서열화가 되어있죠 서열화가 유명한 뭐 있잖아요 스카이 서연고 뭐 있잖아요 스카이 캐슬이 들어가 나올 정도로 그런데 일면 전국의 국공립대가 지역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이것을 보세요 한국 1대학, 한국 2대학, 한국 3대학, 한국 4대학으로 국공립대를 통합한다고 해요 한 20개를 그리고 서울에 대학을 두지 말아요 서울대나 육사나 여러분 서울에 있을 류가 없잖아요 서울대나 육사 같은 데는 제일 먼저 지방으로 이제는 국토균형발전하고요 지방살리위하고 그다음에 서울하고 서울대나 육사가 없어지면 서울에 얼마나 많은 주거공간이나 휴식공간이 생기겠습니까 인구도 분산되고 교통재중 대기오염도 분산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서민들 중산들아 청년들아 주택도 공급하고 공원이나 수비부장하고 공원이나 숲도 공급하고 그러니까 옮겨야 될 건물들 많아요 국회도 옮겨도 돼요 국회도요 국회가 여의도에 있을 류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다 옮겨버려야 돼요 그리고 서울대가 제가 서울대가 지금 서울대만 있잖아요 정점으로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국권위 통합에서 20개 정도를 한국 1대학 2대학 3대학 4대에서 만약에 서열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때도 물론 국권위 20개를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있겠지만 지방당 훨씬 많아야 돼요 그래도 과연